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대전과 충남에서 사적 모임 인원을 다시 4명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논의는 영업시간 제한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후에도 대전의 확진자가 29명, 48명, 32명 등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28.1명꼴로 3단계 기준인 30명에 육박하면서 대전시는 현재 8명인 사적 모임 기준을 4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자치구와 협의한 뒤 곧 결정할 방침입니다. 천안 논산을 제외하고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된 충남도 천안과 아산의 거리 두기 격상과 사적 모임을 8인에서 4인까지로 낮추는 방안을 심의 중입니다. 수도권 4단계 격상에 따른 원정 유흥객 증가 등 위험 요인이 급증하기 때문으로 나머지 13개 시군은 자체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대전과 충남 모두 영업시간 제한은 지금처럼 밤 11시까지로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.